수시장의 음악 드디어 공예ソ zdromo를 영웅아 팔랑팔랑 공약을 이렇게 지키셔야죠 저에게 또 이런 만명을 9시간만에 넘겨서 주시는 것만으로 좀 감사하심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또 아쉬웠어요 잘생기겠습니다 쓴 시를 짓고 날아다니겠습니다 이제 돌아다 주면 안 되겠어요 저 이제 뭐 다짝 추격하고 계시니까 적당히 넣으시면 저는 멀리 도망가야겠습니다 그럼 너 그거 알아? 응 그거 알아 영국아? 자그마한 선물을 사서 이겼습니다 하나 네 감사합니다 현우아 그냥 고기를 못 사서 한국인 그래서 계속 선물을 사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자 소복이 되시면 아 그럼 가보세요 그럼 와 웃어 정말 필요가 그러면 되죠 그럼 저한테 딱 맞겠는데 어떻게 사이즈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우님 공약 이행 이행 와우 완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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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노TV 장미노TV 아니 그 원래 살치살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? 지금 못 먹어요 살치살 대신에 그러면 넣을 거 같아요 봐도 될까 봐 바로 와 고맙습니다 호중이가 뭘 좋아하는 김으로 내가 몇 개월 동안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 과연 근데 민호 형이 여기 보지만 과연 제 걸 알지 물을 좀 여쭤보시고 민호 형 뭐 평소에 옷 너무 잘 입으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어? 뒤로 사진 찍으시나? 뭐야 아 진짜 안 봤어 진짜 안 봤어? 보지만 사이즈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어 오 오 오 하하하 역시 알록달록 어이 감사합니다 아 얘한테 뭘 살치살보다 훨씬 더 웃음 진짜 얘를 만나려면 내가 찾으러 가야 돼 아까 그러면 제가 형님 역으로 제가 동영상을 걸어줘 동영상 지금 오늘이 4월 날이니까 6월달 안에 6월달 안에 6월달? 6월 30일이 6월 30일이 6월 30일이 6월 30일이 6월 30일이 15만이 되면 내 사인 CD 친필로 50장 그다음에 사인지에 50장 드리겠고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민호 형 지금도 옛날 분이시라고 느껴지는 게 1,2,3 하하하하하하 완전 진짜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생각했는데 아 근데 정말 잘 익겠었네요 역으로 공약은 꼭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장민호TV 파이팅입니다 자 일주일에 만명 넘기기 공약 이행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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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